해결해야 하는 일들 내 시간도 없이 살자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며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의 한 번만에 동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나의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